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구역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구역 모임 자체가 잘 안되니까 여러가지 간구들을 하죠 그래서 원래 남녀 선교회는 나이별로 묶습니다 비슷한 또래끼리 묶고 재직회 부서들은 사역을 중심으로 같이 묶게 되어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묶으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연세드 신분,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직업군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런 사람들의 지역으로 중심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역이 잘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엄청나게 훈련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또 예배를 진행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 또 잘 나온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지금도 구역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어느 한 교사님을 도웁시다 이런 식으로 사역으로 바꿔가기도 하고요 동아리식으로 바꿔가기도 하고 또 연령별로 그렇게 또 묶고 갖고 바꿔가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구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또 좋은 또 아름다운 화목한 구역으로 만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서 잘 좀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모임을 가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뒤로 물러나시면 구역 자체가 존속이 안 됩니다 다양하신 계층들이 예수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참여하면 이런 또 마음들 갖지 마시고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공동점을 가지고 함께 묶어가지고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구역을 만들면서 여러분 자신도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또 서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날것이 왔는데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인데 다시 한번 어려운 때이지만 모두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울자리가 되어주시고 구역 임원들이 열심히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러시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역을 만드셔서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구역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노라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족은 발을 헛뛰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드면 넘어집니다 헛디드어서 넘어져서 달목 굴르면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실족한다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불로 떨어져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정로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진다거나 세상 낙을 즐겨해서 세상으로 간다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거나 다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다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 목적과 인간관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격과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할까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로를 걸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실족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래서 이게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 자체가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7절에서는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신앙인들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박는다는 표현은 아주 굳건하게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강변에서 깊게 들어가서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며 그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커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듯이 신앙인들의 믿음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쓰게 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불순정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사하고 만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찾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이상적인 증오들이 나타나고 정상적인 또한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재, 능력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이 없고 덜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대면 대면 하십니까?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거리가 멉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잘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가 술술술술 그렇게 풀려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대면 대면 하면 기도하고 앉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마르면 소리를 질러야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조차 알 수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거짓 신앙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 후소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교회들이 흔들거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절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면 이런 거짓 신앙의 위협 앞에서도 잘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힘쓰고 덧붙여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출발선입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딱 주어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은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의 몫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인 영적 지식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시키고 또 참고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서 훈련해야 될 그런 덕목들입니다 훈련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형제의 우애의 사랑, 형제의 우애는 우리 혈연적인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의 사랑과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 위에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더욱 힘써, 더욱 힘써 힘쓰는 것보다 더욱 힘써라는 훈련의 과정은 더욱 힘써입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도전할 때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더하라, 더하라 자꾸 어떤 것들이 위에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보태가고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대충대충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신 믿음 위에서 더욱 힘써 새로운 것들을 자꾸 공급해 가면서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교훈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자기 몸에 장착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그냥 사장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상주의, 믿음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지상주의고, 믿음 만능주의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용어로 빌리면 믿음 타령입니다 의미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뿌리에 같은 시작이고 거기에 더욱 힘써 공급하고 더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 위에서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타령만 하다가는 그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놓고 그 시작 붙들고 평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다 우리가 얹어야 될 것들이 많고 믿음 끝에 피워야 될 꽃도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과 삶 전체에 나타나는 태도와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믿음 위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맺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고 성령님의 열매고 또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입니다 고린대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경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시끄러운 소음만 제공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언가 멋진 것들 할 것 같지만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개인과 삶과 공동체가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것이 없는 허탈함 이것이 사랑이 없는 그런 인생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사랑부터 시작해야 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형제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특별히 구역 임원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구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친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건면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움직일 때 또 함께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역 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믿음 위에 훈련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형제사랑을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구역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대전서 13장에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아야 될 직분이 구역 임원이죠 대부분의 우리 목사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성도들과 아이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참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왜냐하면 거기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참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지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런 속성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구역을 운영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역을 이용하고 구역원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기에는 열매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구역은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게 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사랑은 행암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 타령이라는 외국의 시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내 노래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했지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 시간 낭비 아닌가요? 난 지금 그대 곁에 있어요 사랑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어서 사랑을 합시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노래만 자꾸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해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나 여기 있는데 사랑하면 되지 뭐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느냐 지금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유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에게 구역이 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 부르는 건 아니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요 또 안보 묻고 또 어떻게 지내냐 묻고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또 물어봐서 기도해 주고요 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위로하고 이런 것부터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이고 상대방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구워주고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행동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진심으로 가지고 구역을 섬길 때 그때 성녀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확 뒤집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뒤집히는 일들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력을 쌓아가고 내공을 만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달구시고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시면서 차근차근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구역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구역을 섬기는 자들이 누려야 될 복 가운데 성장이라는 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구역이면 여러분 믿음 타령, 사량 타령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구역을 잘 섬기셔서 앞으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 타령, 사량 타령 끝내십시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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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